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고 대안을 찾아가는 찐보채널 김성수TV 속보입니다. 탐사전문 언론사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와 최 씨의 장남 처남 김건희 여사 등 최 씨 일가가 연루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어서 참석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의 반부패경제수사대가 무려 9개월째 수사 중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A 경위는 반부패경제수사대 소속입니다. A 경위에 대한 초청은 A 경위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거쳐서 요청을 한 다음에 행정안전부 취임행사실무축진단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수사대장 앞으로 취임식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나중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특정보도한 뉴스버스의 김태현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TV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김태현 기자님 아주경제 있다가 뉴스버스로 옮기셨네요. 네 뉴스버스로 온 지 이제 이틀 됐습니다. 이틀 만에 특종을 지금 만들어내셨네요. 네 운이 좋았죠 뭐. 이분이 이제 수사 담당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운영했던 회사 양평동 공공지구 개발특혜 의혹 관련 수사 담당자가 참석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취재해 나섰습니다. 제보를 듣고 바로 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신 건데요. 전화를 했을 때 처음에는 취임식에 참석한 거는 맞다고 순순히 시인을 해주던가요? 네 취임식에 참석한 거는 맞다고 이제 순순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 뭐 신청을 해서 간 것이냐 그럼 누구의 추천으로 간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추천한 것은 아니다. 아까 그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자기한테 이제 추천이 와서 간 것인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자기의 직속 상관과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와서 저희가 이제 다음 취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룡 봉사상을 받아서 갔다는 말을 해서 그러면 청룡 봉사상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까지 다 추천이 됐으면 초청이 됐으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납득을 하겠다. 하지만 그 청룡 봉사상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초청을 받지 않았으면 이분이 특정돼서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청룡 봉사장을 받은 경찰관 한 명 한 명을 다 확인하고 다녔던 겁니다. 네 한 명 한 명 다 확인해 봤더니 네 명의 청룡 봉사장 수상자 중에서 단 두 명만 취임식에 초청이 됐고 그중에 지금 이 A 경위 말고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이유로 초청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 경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사에도 담아놨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 본인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이 연락이 왔다고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한 경우고요. 그리고 다른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각 계급별로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이제 따로 추천을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그 취임식에 경찰관으로 참석을 했던 사람은 본인 혼자였다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선정된 그 영역은 국민 희망 22인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22명을 선정을 했는데 경찰청이 추천을 해서 22명 중에 경찰관은 혼자 추천이 되어서 갔다 온 분이 한 분 있고 그 외에는 이 A 경위. 그렇죠. 이 A 경위는 행안부에서 먼저 초청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겠느냐 그랬더니 위에서 공문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문까지 내려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공문도 확인을 하셨나요? 공문 내용도 저희가 담당 경찰관한테 내용을 듣고 그 내용들은 저희가 문서의 내용들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 희망 22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그리고 소방관 일반 시민들 중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다들 이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추천을 한 거는 그분 한 분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경로로 본인한테 직접 이렇게 연락이 왔던 거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실제로 지금도 이분이 담당 수사관이죠? 네. 맞습니다. 공흥지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수사관이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돼도 되는 겁니까? 콕 집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도 취재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경찰관이 가는 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친인척이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간다는 취임식에 간다는 것은 실상 좀 부적절하게 볼 수 있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취임식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사실 이 경찰관이 이제 장모나 아니면 처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알고도 불렀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아니 몰랐는데 이분을 갖다 부를 리가 없죠. 청룡 봉사상에 수상 대상자 있는 4명을 전부 다 불렀다면 또 아 몰랐는데 불렀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지만 청룡 봉사상에 4명 중에서 2명밖에 안 불렀는데 1명은 봉사상과 전혀 상관없이 국민희망 22명으로 경찰청에 추천을 받아갖고 된 거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청룡 봉사상은 관련 없이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청룡 봉사상과 관련 없이 그 사람은 국민희망 22로 선정돼서 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청룡 봉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를 삼았지 실제로는 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순탄하게 정의롭게 보여야 된다는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결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기사에서 지킨 겁니다. 이 공공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모 최훈순 씨와 이 가족회사 ESIND가 연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형태의 의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안진걸 소장님이 계신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고발을 하고 그리고 김암매 사생대표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에는 장모 최씨랑 그리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그리고 전현직 공무원들을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김암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당시 대선 후보 그리고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 당시 양평 군수였습니다. 그분들을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전부 다 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수사를 해야 되는 본인의 취임식이 갔다는 말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저희가 황당한 거였습니다. 지난해 이미 11월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공흥지구 인허감 및 개발부담금 이의신청 서류 등을 다 경찰이 확보를 했고 지난해 말에는 양평 군청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피고발인인 장모 등등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없었죠 여태껏? 맞습니다. 김건희 씨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그리고 장모 최 씨 모두에 대해서 소환조사나 서면 조사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수사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수사가 굉장히 지연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까지 이제 저희한테 확인이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기사를 보고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좀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단지 정황에 불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안을 가지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든가 혹은 수사를 좀 무마시키기 위한 다양한 회유가 있었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취재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취재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혹 관련해서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버스의 김태현 기자였습니다.